4 와 아직 뭐야 아 너를 진짜 빵손 야 너를 어 이거 진짜 흥미진진하다 야 이거 좋다 저 잡아 평소 좀 착하게 내가 자꾸 같이 했던 여행 중에 사귀던 여자 연예인들 사귀던 여자 연예인들 으 아 않 들어 으 으 بعد 광수야 그냥 얘기한거잖아. 광수야 그냥 얘기한거야. 광수야 그냥 얘기한거야. 그냥 얘기한거잖아. 광수야 그냥 얘기한거잖아. 그냥 얘기한거잖아. 왜 잘한다. 바로 가 광수야 가. 이 분노를 담아요.